안녕하세요. 폐진영입니다. 지금 저의 공식 팬클럽 1기가 지금 인터파크에서 모집 중에 있는데요.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실 우리 팬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. 부탁해요. 그리고 제 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 분모도 지금 제 팬카페에서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저희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이쁜 이름 많이 이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즐거운 추억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안녕.